언니가 잘 챙겨줘요? 원래 맏언니는 챙김을 당해야 하는 것 같아요, 저는. 제가 생각했을 때. 아, 그러십니까? 나이가 중간인 거죠? 네, 나이가 딱 중간이에요. 핑이랑 똑같네요. 저도 딱 중간이에요. 근데 원래 둘째들이 힘들다고. 그래요, 둘째가. 위아래로 치잖아요. 치는데 뭐요? 저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는데 지금. 아, 위아래로 예쁜 바빠. 네, 힘을 받는데.